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관계의 내공. 지은이는 유세미,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수입니다. 책값은 15,000원, 총페이지수는 256쪽, 일판일쇄는 2021년 9월 1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세미 막말하는 상사, 눈치 없는 동료, 무례한 후배, 갑질하는 고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관계의 내공을 쌓게 되었다. 회사를 퇴직한 후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멘탈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시작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실 사례와 통쾌한 솔루션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삼성, SK, 포스코, 나이키, 서울대, 외교부 등 기업 및 공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KBS 아침마당 등 다수의 미디어에 출연했으며 서울신문에 유세미의 인생수업 칼럼을 연재했다.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 유세미의 직장수업을 개설하고 현재 약 12만 구독자와 소통 중이다. 이 책 관계의 내공은 저자가 직장인 시절부터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연하고 글을 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깨달은 관계의 기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기업 강연을 하며 느낀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성공과 인간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것, 특히 관계의 넓이가 아닌 관계의 질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천성과 상관없이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어렵지 않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하다는 것,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존감을 드높이고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남들을 넉넉하게 품는 여유를 갖출 수 있어서 그렇다.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독이 된다. 상대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유연해진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는 습관과 같아서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건성건성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사람은 타인의 진심을 읽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호감가는 사람의 태도 중 백미라고 할 만한 것은 긍정성이다.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일단 실패에 의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터질 경우 책임 소재를 먼저 따지지 않는다. 대신 해결 방법을 찾으며 동시에 몸이 움직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 모임이 자제되었던 2020년 12월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송년애를 못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식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다.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1. 실수를 인정하는 정확한 태도가 중요하다. 2. 끝내 원칙을 지키는 단단함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준다는 건 대단한 강점이다. 3. 말보다 행동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사회생활의 승자가 된다.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4. 사소한 것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 누구나 소통을 잘하는 동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소통을 잘하는 동료와는 말이 잘 통해서 오해나 차질 없이 일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이다. 5. 진정한 사람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은 사람 부자들의 기본적인 습관이다. 5.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상대가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감탄한다. 6. 사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대단한 면이 있다. 그걸 찾아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7. 사람들은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다. 8.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돌이켜 생각해보자. 9. 주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위주로 했는지 되짚어보면 내가 상대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 10. 대부분 내 이야기로 채웠다면 사람 부자가 되기에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10. 진심을 바탕으로 관심을 보여줄 때라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11. 그럼 진심어린 태도란 어떤 것일까? 11. 기본적으로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눈을 맞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듣는다. 11.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만으로도 11. 사람 부자가 되는 길은 시작된다. 12. 볼수록 질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12. 가십을 좋아하는 오지라퍼 12.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촉을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리게 한다. 12. TMI가 특기인 투머치 토커 13.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가도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쉼없이 쏟아내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14. 일상에서 자신의 무거운 이야기를 남에게 자주 길게 나누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15. 상대가 질려서 주춤주춤 물러날 수 있다. 15. 애매한 태도의 우유부단형 16. 자기 주관도 없고 한마디로 자기 색깔이 없다. 16. 그저 매사의 시들시들한 이미지가 되기 쉽다. 17.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거나 명확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떨어지고 점점 질린다. 16. 불평 많은 비관주의자 17. 매사의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역시 빨리 질린다. 17.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18.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 나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호감을 느낀다. 18.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19. 큰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쉽게 선택할 수 있다. 19.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한 인간관계 법칙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20.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21.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지어 망가질 수도 있다. 21. 나를 지키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라고 마음먹는 데서 시작된다. 22.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 23.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24.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25. 내가 백수 시절에 사무치게 깨달은 점이다. 25.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말에 나는 지금도 무릎을 치며 공감한다. 26. 이것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반드시 있고 의식적으로 그런 점을 찾는다는 의미다. 27.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한다. 28. 내게 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9. 일단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다. 29. 최대한 신속하게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 30. 좋은 관계를 부지런히 맺기에도 인생은 짧다. 30.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벗어버리겠다는 원칙이 나를 돕는다. 31. 사람 그릇을 키우는 성숙한 마음 습관은 어떤 것일까? 31. 버릴 것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라. 32.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과 후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미련, 의미 없는 것에 대한 욕심, 타인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33.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버려야 할 품목들이다. 34. 지킬 것은 단단하게 지켜라. 35.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가치관, 인생관은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35. 나만의 지표가 있어야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35.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36.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마음 습관 다섯 가지다. 36.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다. 37. 지구상에 사람이 팔십억 명 있다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다르다. 37.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다 다르다. 38.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냐는 질문에 여성의 81%는 아니라고 답했다. 38.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지만, 후회하는 이유는 뭘까? 39. 바로 배우자의 그릇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이다. 39. 상대방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수긍해야 평화가 온다. 40. 종지 보고 갑자기 냉면 그릇처럼 되라고 우겨댄들, 사이만 틀어질 뿐이다. 40.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일 뿐, 타인이 아니다. 41. 타인의 평가나 생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42.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42. 타인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다. 42. 그러나 남의 말이나 평가는 내가 겸허해지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참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43. 그들의 생각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44. 베풀고 살아야 남는 장사다. 45. 남들과 뭔가를 나누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있다. 45.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다. 45. 베푸는 것도, 괜찮다고 용서하는 것도, 46. 타인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절로 좋아지는 것이 46. 바로 사람 사이다. 46. 자주 입장을 바꿔보는 습관 47.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센스 있는 대화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다. 47. 센스 있는 엄마의 말하기 원칙 중 하나는 48. 쓸데없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8. 남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49. 엄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술 더 떠서 감탄해준다. 49. 부족한 자녀들에 대해 친구들이 한탄할 때면 50. 엄마는 끝까지 그 자녀들을 두둔한다. 50. 그래서 엄마의 인간관계는 신뢰도가 높고 친밀하고 다정하다. 51. 엄마는 늘 상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51. 이렇듯 듣는 품격이 있다. 52.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습관이 52. 그 관계를 평화로운 강처럼 지킨다. 53. 진정한 말 잘하는 사람의 의미는 54. 상대의 마음을 흔들 줄 아는 사람이다. 54. 내가 하는 말이 55.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설득할 수 있어야 55. 진짜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55. 다음 여섯 가지 체크사항들 중 나는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55. 시작은 긍정적 태도 55.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먼저 웃는 사람이 있다. 55. 이런 사람은 말을 잘할 확률이 높다. 56. 비언어의 위력 56. 눈짓, 몸짓, 태도, 목소리, 미소 57. 이런 모든 것이 언어와 합쳐져 58. 의미를 전한다. 58. 그래서 비언어가 언어만큼 중요하다. 58.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59.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59.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한다. 60. 마치 우주에 당신과 나 단 둘밖에 없다는 듯 60. 상대에게 집중하여 듣는다면 61. 이미 그 대화는 내용과 상관없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61. 칭기스칸은 내 귀가 나를 가르친 스승이다. 62. 경청, 즉 잘 듣는 것이 관계의 핵심임을 기억하자. 61.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 62. 정확한 때의 상대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내게 하는 한마디가 63. 바로 말을 잘하게 하는 비결이다. 63. 말에 자신감을 키우는 혼잣말 연습 64. 혼잣말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64.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도처에 깔려 있다. 64.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65.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65. 사랑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65. 일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65. 대화를 할 때 남이 말하는 데 끼어들거나 66.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66. 예를 들어 상대가 말하는 데 리액션이 없거나 67. 딴짓을 하면서 대충 듣는 경우가 있다. 67. 반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67. 말 섞으면 기분 나빠지는 대표 케이스다. 68. 이런 행동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67.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어리석은 심리에서 비롯된다. 69. 지적하고 남을 가르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의 말은 69. 인간관계에 무익하다. 69.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싶으면 70. 입을 다무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70.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니시우스도 70.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라 라고 말했다. 71.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증자는 71. 타인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72. 내가 먼저 타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했다. 72. 이처럼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73.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비호감 언어만 피해도 중간은 간다. 74. 지뢰 같은 비호감 언어를 신경 써서 피해보자. 75. 타인에 대한 험담 76. 대놓고 혹은 은근한 자기자랑 76. 감정 기복을 드러내는 말 76. 판단하고 분석하고 점수를 매기는 말 77.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지는 말 77. 자기 이미지 자기가 깎는 말 77. 말이 곧 그 사람이다. 78. 말로 자신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8. 나를 죽이지 않으려면 비호감 언어라는 지뢰를 밟지 말아야 한다. 78. 비즈니스 언어에는 기본 공식이 있다. 79. 첫 번째 공식은 두갈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79. 예를 들어 사고가 생겼다면 80. 부장님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결론부터 말해야 한다. 80. 두 번째 공식은 숫자로 말하라는 것이다. 80. 비즈니스는 숫자로 표현해야 한다. 80. 세 번째 공식은 미리 생각해서 요약한 후 80. 대부분의 사람은 성격이 말투에 그대로 묻어나온다. 80. 상대와 더욱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80. 쉽고 간단한 비결을 소개한다. 81. 대답하기 쉽게 질문을 하자. 81. 예를 들어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81. 어색할 때 물어보기 딱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81.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난감하다. 81. 뭘 좋아하냐니? 81. 취미를 말하는 건가? 음식을 말하는 건가? 81. 뭘 말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거다. 81. 또 다른 예로 신입사원에게 81. 처음인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81. 뭘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82. 사실보다 느낌이 더 중요하다. 82. 남들에게 한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자주 해명하는 사람은 83. 자신의 말버릇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84.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기분이 상한다면 85. 말의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4. 부정적인 말버릇을 걷어내자. 85. 편의점에서 직원이 봉투드릴까요? 라고 묻는데 85. 그럼 손으로 들고 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86. 퇴근 후 블록으로 글을 쓰는 아내가 87. 일주일에 4번 글쓰기는 너무 벅차다 싶네. 라고 하자 87. 나 아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개씩 떠올리더라. 라고 답하는 남편 87. 점심 뭐 먹었냐는 다정한 질문에 88. 그게 왜 궁금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 88. 모두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부정적인 대답들이다. 88.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88. 나와 연결된 인간관계가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89.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인생이 막힌다. 90. 말로 복을 찬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91. 반대로 생각하면 말만 변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91.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91. 말하는 대로 생각하기도 한다. 91.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의식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91. 생각이 정말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91.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91.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일부러라도 자주 해보자. 91.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신난다. 멋지다. 잘될 거야. 91. 해볼만 한데? 거봐 된다니까. 91. 변명이나 남탓, 자기 비하는 3가자. 91. 자신의 인생을 점진적으로 최악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름 아닌 변명, 남탓, 자기 비하다. 91.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92. 어떻게 해야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착하게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까? 93.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94. 남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일종의 단념을 하면 95. 남을 향해 줄곧 안테나를 세우던 신경을 자신에게로 옮겨올 수 있다. 95. 착한 사람이라는 남의 인정보다는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더욱 좋다. 96.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97.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걸러내라. 97. 조심해야 할 관계를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98. 특히 사내 정치라는 명목 하에 패를 가르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동료들과는 처음부터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이 좋다. 99. 믿을 만한 이미지를 만들고 지켜라. 99. 신뢰를 무기로 삼는 것이다. 99.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99. 감정폭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라. 99. 내 마음을 지키는 생각을 딱 하나만 고른다면 회사는 회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99. 직장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99. 처세술의 기본기를 다져라. 99.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대로 장착된 사람들이다. 99. 굳은 일도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하는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나를 유리한 위치에 올려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99. 처세술의 기본은 표정관리다. 99.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유형과 얼굴에 확연히 드러나는 유형, 당신은 어느 쪽인가? 99.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평불만이 얼굴에 드러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뱉는 꼴이다. 99. 직장은 정의를 구현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곳이 아니다. 99. 가장 정확한 목적은 먹고 사는 수단이다. 99. 그 목적에 충실하자고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담백해진다. 99.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마음. 100. 이런 태도가 직장 인간관계의 기술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100.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100.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100.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곁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100. 인생을 살아가는 큰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이다. 100. 사람을 잘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100.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100. 말보다 뭘 했는지를 보자. 100.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0. 성실성과 자기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100. 사람을 볼 때는 이렇듯 그 사람의 단순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100. 성취한 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0. 크든 작든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100. 그러기 위해 메모를 꼼꼼히 하고 100. 미리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100.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자. 100. 사람을 잘 본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100.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100. 끼리끼리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100. 배우작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100.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보라는 조언을 꼭 하는 편이다. 100.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100. 좋은 친구를 자랑스럽게 친해도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100.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100. 공감 능력이 있는지 살피자. 100.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100. 비즈니스에서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100.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남을 무시하거나 무한 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100. 이와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100. 무례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100. 직장 상사나 선배가 무례하면 참고 참다가 직장을 옮겨버리는 사람이 많다. 100. 잦은 모욕으로 인한 괴롭힘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100. 원형 탈모나 이면 같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100. 왜일까? 100. 무례함으로 나를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00. 왜 두려워할까? 100.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숨어있다. 100. 그러므로 무례하게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00.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100. 그래야 무례함을 멈추게 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 100.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 100.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말을 항상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다. 100. 토요일 점심에 방문해서 일요일 저녁까지 먹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힘들어지자 100. 아내는 주말에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부부싸움은 물론이고 시댁 어른들까지 경로하고 사방에서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다. 100. 상담 중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여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한다는 점이었다. 100. 무례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요한다. 100.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지불식간에 상대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100. 그러나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상대를 조정하려는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100. 더군다나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벌벌 떨릴 일이 아니다. 100. 그의 말이 억지라면 당당하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줘야 한다. 100. 예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연한 마음, 나의 판단이나 생각에 집중하려는 노력, 결국 내가 실력을 갖춰야 무례한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든다. 100.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게 좋다. 100. 첫 번째는 앞에서는 우호적인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남을 흠잡고 공격하는 유형이다. 100. 어떻게 해서든 열등감이라는 늪에 상대를 쑤셔넣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열등감이다. 100. 경계하고 과감하게 멀어져야 하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도취 유형이다. 100.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100. 자기 도취 유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남의 관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 이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00.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남이 자신에게 던진 사소한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100. 세 번째 유형은 시기심과 질투가 유난히 많은 사람이다. 100. 이렇듯 남을 공격하는 유형, 자기 도취 유형, 시기심이 위험하게 많은 유형은 안 보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100. 안 보고 사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고 에너지도 뺏기지 않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 휘둘리지 않기로 정하면 된다. 100. 원수진 것도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지속적인 감정 착취를 당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100. 매일 직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나 벗어나기 힘든 사회 커뮤니티의 양쪽 다 속해 있는 경우라면 마음에서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00. 저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자존감을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될 때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끊고 공식적으로 필요한 대화만을 나누는 것이다. 100. 최대한 대면하는 기회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0. 이런저런 부드러운 이유로 만나는 일을 자제해서 관계를 쉬어가기만 해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00. 좋은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제대로 끊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00. 약간의 거리를 두면 모두가 행복하다. 100.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 100.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관계가 발전한다. 100. 지하철 문에 기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100. 문이 열리면 넘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0. 기대지 말아야 할 대상에 기대있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 100.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00. 무작정 기대면 넘어지기 쉽다. 100. 사람도 전적으로 기대있지 않고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100. 그리고 당당하다. 100.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매일 저녁마다 만나야 한다든가 100. 주말에는 늘 함께 지내야 한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는가 100. 카톡을 보내면 즉시 답해야 하고 100. 일을 방해받으면서까지 문자에 매달려야 한다면 100. 그런 연애는 때려치우고 싶지 않겠는가 100. 사랑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100.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거리조차 뭉개는 집착이다. 100. 친한 친구 사이라거나 연인이라 하더라도 100.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 그게 바로 건강하게 떨어져 있는 태도다. 100. 상대의 일상을 모두 점령하지 않는 것은 100. 친한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기본 태도다. 100.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행복하다. 100. 그러려면 나 혼자서도 충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0.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 더불어서도 잘 산다. 100. 직장에서 건강한 거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100. 상대가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을 해왔을 때 즉시 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100. 상관 말아. 인생 각자 사는 거다. 100. 한밤중에 드라마를 보다가 대사를 듣고 탐복했다. 100. 그렇지. 인생 각자 사는 건데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내 인생을 잘 살아내면 되는데 100. 그게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인생을 흘끔거리며 못마땅해하거나 때론 붕괴한다. 100. 심지어 나와 관련지어 남의 인생에 배너라 간너라 훈수를 두기도 한다. 100. 거꾸로 배놓을까요? 간놓을까요? 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100.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한다. 100. 사업을 하든 전업주부이건 학생이건 간에 마찬가지이다. 100. 바쁘게 살고 있는 나를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 100. 나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00. 상황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100. 그렇다면 다시 나의 일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00. 내 인생.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100. 몸이 약하면 더 성실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100. 마음도 약하면 약할수록 더 집중해서 100. 마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100.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포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0. 그러나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 100. 좋은 책과 영상으로 대체해도 된다. 100. 마음이 튼튼하면 어떤 관계라도 100.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다. 100.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100. 아,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100. 우리야 뭐 형제나 다름없어. 100. 라고 말하는 것을 100. 인생의 성적이자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100. 또는 나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100. 호감, 신뢰, 도움을 주고받고자 진심을 다하는 것이 100. 잘 지낸다에 최선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다. 100. 그런가 하면 내 성공의 발판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모아 100. 밥 사주고 골프 치며 관리하는 것을 유능함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도 있다. 100. 어떤 경우가 가장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단정해 말하지는 않겠다. 100.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관리하든지 간에 공통 분모는 있다. 100. 결국에는 혼자라는 것. 100. 인생은 각자 사는 것이다. 100.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왕이면 심플하고 쿨해야 한다. 100. 아무리 많은 처세수를 익히고 적용해봐야 100. 인생의 중심축이 타인으로 옮겨가 내가 휘둘린다면 100. 아무 의미도 없다. 100.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골몰하느라 100. 그들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고 100. 그들의 평가에 이리 일비하는 것은 100. 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100.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쭐할 일도 100.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100. 그저 나다운 인간관계를 잘 꾸리고 100.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면 된다. 100. 무엇보다 흐트러져 있거나 헝클어진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자. 100. 타인의 말과 평가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흔들게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100.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벼워져야 한다. 100. 내 자존감, 의욕,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리 대상이다. 100.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친구라거나 100. 어떤 도전을 해도 무시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100. 시도 때도 없이 무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100. 딱 끊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다. 100. 유튜브 채널 유세미의 직장 수업과 기업에서 100.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강의한다. 100.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공들여 강조하는 부분은 100.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앞서 기본이 되는 문제, 100. 즉, 인간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이다. 100. 아무리 인간관계 처세술에 능통하더라도 100.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더 우선이다. 100. 처세술에 몰입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100.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싹 다 정리해도 된다. 100.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100. 불행하게 엮여 지내기보다 100. 외롭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100. 내가 행복해야 한다. 100.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 둘 눈에 띌 것이다. 100. 그때 이 책의 메시지를 적용해보기 바란다. 100.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즐거움, 존중, 성장입니다. 100. 만남은 즐거워야 하고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100. 장기적으로 쌍방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관계라면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100. 물론 이런 이상적인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0. 제 인생에도 이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100. 우선 즐거움 측면에서 보자면 100. 삶에는 돌발 상황과 변수가 있으므로 100. 몇 번의 만남이나 또는 1, 2년간의 만남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100. 만날 때마다 즐겁지 않다거나 100. 또는 3년 이상 만나도 즐겁지 않다면 100.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므로 100.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0. 옛날식으로는 궁합이, 요즘 표현으로는 케미가 맞지 않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100. 두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100.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00. 대부분 이것은 기호의 문제이지 100. 올코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 그리고 사람은 비슷한 기호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100. 애주가에게는 술 친구가 많고 100.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는 역시 100.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다면 100. 얼마든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00.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 100. 또는 내가 존중하기 어려운 습관이나 행동을 보이는 상대와는 100.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100. 마지막으로 성장은 인격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100. 심신의 건강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라도 100. 내가 그 사람의 영향으로 100.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00.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면 100. 그 관계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100.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00. 그러나 근묵자 흙이라고 100. 자꾸 먹을 만지면 손이 시커멓게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100. 어느 영화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100.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관계로 인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100. 저는 예전에 한 오래된 지인과 연락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100. 그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하소연, 불평, 원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 3년 정도 참다가 연락을 끊었는데 100. 지금도 좀 미안한 감정이 남아있지만 100.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만 가지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100. 그리고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100.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속이 뜨끔한 이야기가 많았는지 100. 참 부끄럽습니다. 100.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100. 어떤 구독자분들은 제가 겸손하다고 댓글을 달기도 하시던데 100. 실제로 제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00. 일일이 나서서 증명할 수도 없고 100.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100.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100. 세상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100.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100. 세상엔 고수가 많습니다. 100. 저는 그냥 날마다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100. 지금까지 책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